1. 2. 2. 3. 4. 6. 7. 9. 10. 10. 11. 11. 주가 오왕의 콧땅이 해버리는 거야 몸 단단히 챙기고 조감을 많이 했죠. 거의 뭐 저는 처음에 잘 쓰다듬지를 못했었어요. 그랬었는데 충분히 촬영 전에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쓰다듬기 시작하고 소시지도 먹여주고 강아지 이렇게 침 묻는 게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닦고 그랬었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촬영 중간에는 알리가 저를 막 핥고 남아일은 준천가 아닙니까? 네. 팔 쓰고 전에는 명동을 갈지 지금 놀이동산을 갈지 그런 뭐 좀 그걸로 좀 봐가지고 무조건 실행하겠습니다. 제가 옆에 같이 따라가겠습니다. 아 같이 가겠다. 그 백만이 첫 주 백만이었어요 백만은 첫 주 백만이면 무조건 선배님 따라가야죠. 갑니다. 이성민 씨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른 배정남 씨만 쓰는 겁니까? 네. 박연아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되었구나. 영화 잘되게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가 빛바라지 않게 할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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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 아 아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